어떡해, 어떡해. 비주얼 봐. 어떡해. 비주얼 봐. 아니, 저거 그냥 한 다리 치션이 이렇게 많아? 삶으니까 막 더 커져요. 더 커져요. 커지지, 커지지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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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이거 한 그릇에 2만 원. 2만 원. 잘 먹겠습니다. 나도 문어부터 먹어봐야지. 방금 사용했던 문어를 먹을 수 있다는. 애들이 자부한 거 어른들이 먹는 거예요? 네. 좋은 시스템이네요. 우와. 맛있다. 아... 뭔가 그래도 뭐, 어? 이렇게 손쉽게 나오는 거야? 얘는 빠지고, 얘를 이제 젓가락으로 눌러서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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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다. 어떻게 한 거야? 자 한번 해봐 소라를 이렇게 잘 돌리면 그 똥까지 다 빠지잖아요 끝에만 살짝 하고 거기에 그걸 다 먹으면 되게 고소해 네 똥도 괜찮았어요 신신한 거 와 색깔 이쁘다 우와 왜 이렇게 더 잘 나는 거 봐 우와 어머 이거 이쁜 오빠 이쁜 거 봐 하면서 입에 넣는 건가 근데 얘 너무 심취하잖아 어떻게 이런 똥이 있어 그래도 너무 커가지고 여기 바로 이쪽으로 맛있어? 야 문어보다 소라가 맛있어 못 가는 바쁘시네 그냥 가비 라면으로 끝내는 거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좋은 듯 하지만 파도는 쎘는데 얘네 아까 너무 추웠지 응 난 솔직히 물은 별로 안 차가웠어 원래 우리가 놀던 바다에서 너무 춥다고는 안 하더라고 머리가 아파서 없지 멀미래 멀미 그 해녀들도 베테랑들도 며칠 만에 딱 나가면 멀미하기 때문에 약을 먹는데 다들 멀미 약을 우리 그 생각은 전혀 못했잖아 멀미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지 그냥 바다에서 노는 거랑 잠수해서 그렇게 노는 거랑은 차원의 틀린 거지 난 근데 처음에 그 문어를 잡았을 때 깜짝 놀랐어 어떻게 잡았어? 나도 설마 우리한테 선물해 주실지는 나 생각도 못 했어 어 좋았나 보다 문어 아 배불러 나도 배부르다 문어 한 마리를 먹기 힘들어 네 감사합니다.